흑발에서 탈색 없이 애쉬 염색 가능할까? 끌리는 대로 막 발라 발라 쉬끼 쉬끼 대박! 좀 빅 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. 부탁드릴게요 블루즈. 입지 않는 이 썩어버린 이 흰 티로 갈아입고 왔고요. 그러면 어머어머. 여러분 진짜 지금 너무 더워요. 바깥에 날씨가 좀 미친 것 같아. 갈아염색을 해볼게요. 지금 에어컨도 켜고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위장 쉔 헬로크림 7CA 쿨 애쉬 컬러고요. 탈색 없이 애쉬 가능한지 제가 한번 볼게요. 그러면 저는 염색약을 제조하고 올게요. 자 안에 같이 들어있는 이 라텍스 장갑 아시죠? 우리 미용사 놀이할 때 또 껴야 되잖아. 쫀쫀하게 껴줍니다. 장갑 올려. 김관. 드루즈. 교수님 수술 완료됐습니다. 항상 짜가 난 이 염색약 장갑 특히 좀 빅 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. 부탁드릴게요 블루즈. 라텍스 장갑 브라핏 펌. 지금 땀이 겁나게 나요. 존나게 나는데 땀이 나면 염색 잘 안 될 것 같거든요. 흑발에서 탈색 없이 애쉬 염색 가능할까? 궁금해요. 살짝 우리 염색하신 분들은 아실만한 브랜드가 떠오르죠. 일본의 프레쉬 라이트. 비슷한데 쉐키 쉐키 흔들어줄게요. 쉐킹 아 쉐킹 아 쉐킹 아 쉐킹 쉐킹 아 쉐킹 아이 베베이 이렇게 estab Otherwise 우리가 잡고 흔들어. 양이 좀 적다이? 통은 이만한데 양은 한 이만큼 밖에 없어. 뭐야. 이렇게 흔들어주셨으면 남은 건 머리에 처벌 처벌 해주시구요. 좀 짜가지고 앞머리. 아 나 떨려. 진짜 얼마 만에 셀프 염색이야. 저는 이렇게 답답하니까 손이 겁나게 짜버려가지고 푸시푸시할게요. 어메 떨리는 거. 어메. 얼마 만에 염색이야. 염색 방법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해. 끌리는 대로 막 발라 발라 쉬끼 쉬끼 대박. 벌써부터 안에서부터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. 냄새는 그냥 우리 흔하게 아는 그 염색약 냄새가 나요. 벌써부터 막 이렇게 끊기려고 말랑하는. 암바라따따따. 또또또또또또. 어마가. 어마가. 저는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바르는 게 편해요. 솔직히 이런 거 다 무용지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. 고루고루 묻혀 묻혀. 이 안에는 뭐 조만간 밀 거지만 그래도 그랜나로 이렇게 발라주면 기분이 좋잖아요. 어 두피 따가워. 어머머머머 적응 못해가지고 이 새끼. 어머머. 어 탈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갑지? 어 간지러워. 너무 오랜만인가? 오마이 가시. 너무 아파. 정신없어. 오. 그냥 머리통이 아픈디? 그냥 저는 이렇게 샴푸하듯이 진짜 발라줘요. 과연. 난 솔직히 애쉬 컬러를 바란 게 아니야. 솔직히 애쉬 컬러를 바라지 않았어.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사이에서. 못 말하라는 거야. 나도 내가 말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. 솔직히 그냥 어두운 갈색 정도만 나와도 좋겠어. 지금보단 밝았으면 좋겠어. 뒤를 하고 있는데 잘 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. 여러분들 체크 체크 해줘. 잘 됐나요? 잘 됐나요? 잘 됐나요? 잘 됐니? 잘 됐겠지 뭐. 턴. 이제 남은 거 다 짜내가지고 머리통에 그냥 한 바가지 발라줄게요. 오늘 영상도 뭔가 짧을 것 같아. 항상 난 영상 찍을 때마다 길게 찍고 싶거든요. 근데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한 건지. 아주 그냥 영상이 짧아버릴 것 같아. 남아있는 것 같아 끌어모아. 점막도 힘까지 짜. 그래서 이만큼 나왔다잉. 이거를 대가리에 차발차발 해준다잉. 헬로 버블 버블 버블. 내가 가구로 변신해볼게. 꼭게요. 썸네일.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. 탈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따갑노잉. 머리가 점점 뜨거워지느니. 이거는 우리 깔끔하게 분리수거 해주시고잉. 왜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지? 뭐 섞여서 나와? 7시 11분이고요. 한 30분 정도 대기해야 되니까 7시 40분에 머리를 감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따 만나요. 머리를 감고 고데기까지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. 어디 얼룩지거나 어디가 더 빠지거나 하는 거 없이 완전 예쁜 붉은기 없는 애쉬 브라운이 완성됐어요. 박수. 너무 예쁘죠? 지금 뭐 조명 없이 집에 불만 켜놓은 상태인데 요렇게 음운한 브라운 컬러가 나왔고요. 요 정도면은 성공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음운한 브라운 컬러가 나왔어요.